네, 블렌더의 계절이죠. 수신이 아무래도 많이 계실 텐데 잘 갈리는 거 원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락앤락 브랜드를 저희 소개해드릴 거고요. 5월 출신의 최신상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초고속 블렌더 보통 여러분 가격을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오늘 이 가격은 좋네요. 락앤락 브랜드인데 65,000원대까지 지금 가격이 떨어집니다. 자동 일시불 만 원이 바로 빠지고요. 모바일 행사카드 5% 또 빠지는 거예요. 원래 79,000원이에요. 79,000원에서 여러분 6만 5,000원대가 떨어지고요. 심지어 여러분 대용량입니다. 1.75L의 대용량? 1.75L. 여기 글라스 소재. 유리 소재입니다. 색 베이지 않을까? 냉채 베이지 않을까?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고요. 심지어 RPM은 2만 2천 RPM. 훌륭해요. 여기 자동, 수동 다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칼날이 지금 어느 보이십니까? 육중의 칼날입니다. 육중의 칼날인데 고객님 지금 보시면 톱니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2만 2천 RPM. 1분에 2만 2천 번이 돌아가면서 쳐주는 거예요. 이게 육중의 칼날과 만났기 때문에 갈리는 것 중에 제일 안 갈리는 게 이렇게 질긴 식이섬유 들어가 있는 거. 이게 사실 건강에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을 통째로 먹으라고 하는데 우리가 과일은 좀 먹더라도 이런 채소들은 잘 안다시잖아요. 왜? 질기니까. 그러니까 2만 2천 RPM의 육중의 칼날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들이 다 잘라주니까 고객님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먹기 힘든 거 우선은 비트가 있죠. 당근, 사과 이런 것들 ABC 주스를 안쪽에 넣어주시고 얼음 딱 넣습니다. 그리고 고객님 뚜껑만 딱 닫아주신 다음에 이게 고객님 글라스 소재니까요. 그렇죠. 건강 주스 만들어 드시기에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쭉 한번 돌려볼게요. 저 돌아가요. 그렇죠, 고객님? 시원하게 갈아 드릴 거예요. 2만 2천 RPM으로. 그리고 고객님 청포도, 멜론 이런 것도 고객님 쭉 돌아갑니다. 와, 힘 좋아요. 이렇게 갈아 드시는 거고요. 맞아요. 여기에 고객님 냉동 딸기. 아마 냉동구 열어보시면 많은 과일들이 있으실 텐데 이거 안쪽에 쭉 넣어보고. 여기 고객님 내가 좋아하는 음료들. 우유도 괜찮고 요거트도 괜찮습니다. 이거 안쪽에 딱 넣어주시고 뚜껑 닫고요. 고객님 쭉 한번 돌려볼게요. 쭉 돌려보면 이 단단한 냉동 과일도 쫙 갈아 드릴 수 있어요. 와, 여러분 색깔 보세요. 이게 건강이거든요. 하루에 이런 건강즙도 한 장씩만 마셔도 여름을 잘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 지금 2만 2천 RPM에 1.75L의 글라스 조제. 근데 고객님 이것 자체가 지금 6만 5천 원대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글라스락이 아니면 만들기 힘든 가격이거든요. 락앤락이 아니라며. 아, 그럼요. 사실 여러분 기대하실 수 없는 가격입니다. 맞습니다. 7만 9천 원에서 6만 5천 원대까지 떨어지는 시간. 앞지금 따라 볼게요. 얼마나 잘 됐는지 한번 보시면. 색깔 보세요. 아니, 여기에 비트가 들어갔는데 이렇게 잘 따라져요. 이거 한 잔 딱 드시면 이게 건강이고. 맞아요. 뿐만 아니라 아까 저희가 청포도에다가 정말 시원하게 또 갈았던 주스 하나. 고객님, 향부터가 너무 좋아. 앞쪽에 한번 쫙 따라 보면은요. 신선해요. 맞아, 신선하네. 다른 게 젊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로 드시면서 건강 챙기는 게 이게 바로 젊어지는 겁니다. 고객님, 건강해지는 데 있어서. 내가 건강 챙기는 데 있어서 미루지 마시고요. 지금 보시면 6만 5천 원대. 라겐라겐 브랜드로 이렇게 근사하게 딱 건강주스가 완성이 됩니다. 아니, 여러분 최근에 이런 색깔의 음식 드셔보셨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색깔의 음식 드셔보셨어요? 맞습니다. 밀가루, 탄수화물, 고기만 드시지 않으셨어요? 이제는 라겐라겐으로 이렇게 시원하게 갈아서 건강 챙기세요. 근데 지금 6만 5천 원대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고객님, 이게 글라스 소재니까요. 건강주스 뿐만 아니라 초간단 콩국물을 내볼 수 있어요. 너무 맛있잖아, 이거. 그러니까 고객님, 요리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님, 이게 이렇게 힘이 좋은 블렌더를요. 6만 5천 원대에 라겐라겐 브랜드로 가져가시는데 어떻게 해요? 안쪽에 고객님, 쫙 얼음까지 넣어서 그냥 호두까지 넣어서 견과류 넣어서 쫙 갈아 드릴 거고요. 여기에 양념까지. 글라스 소재니까. 뭐 냄새 배임, 색 배임이 덜하잖아요. 액젓까지. 맞아요. 안쪽에 쫙 넣어주신 다음에 고객님, 뚜껑만 딱 닫아주시고. 양념도 편안하게 만들어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손 갈 게 없는 거예요. 엄마들이 쓰시기가 너무 편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고객님, 이게 가성비라는 걸 따져보셔야 되는데. 가성비라는 게 지금 2만 2천 RPM에 이게 천하트거든요. 더더군다나 1.75리터에 글라스 소재에 스텐 바디까지. 그러니까 건강주스, 여기에 콩국물도 내져요, 양념도 내져요, 이런 것들이 다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활용도가 좋은데 이거를 지금 마다하시겠습니까? 맞아요. 기회가 왔을 때 얼른 잡으셔야 되고요. 조면만 마셔가지고 아, 고소워, 고소워. 이야, 고객님. 너무 고소겠다, 진짜. 아니, 이렇게 하면 콩국물 금방이죠. 이게 건강이죠. 그러니까. 여름에는 콩국수죠. 맞아요, 이게 건강이에요, 고객님. 건강 챙기시는데. 그리고 비빔국수 하나 드셔도. 그렇죠. 새콤달콤하게. 고객님, 이게 건강 챙기는데. 골뱅이 소면 착 하셔가지고. 이렇게만 싹 이렇게 얹어도요. 입맛이 돌아. 낮에 입맛 없고 이럴 때 이렇게 시큼한 거 드시면 새콤달콤하게. 정말 좋아요. 여러분, 지금 자동 일시불 만 원 즉시 할인 있습니다. 얼른 들어오세요. 자동 주문 전화 연결하시면서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고객님, 많은 분들이 블렌더 구매하실 때 이거 단단한 거 갈리나요? 딱딱한 거. 이게 지금 검마입니다, 검마. 검마인데 안쪽에 한 번 다 넣어보고. 고객님, 검마가 분쇄가 되면 요즘 방학간도 없잖아요. 그렇죠. 안쪽에 딱 넣어주시고 보세요, 고객님. 쭉 갈리는 거 보세요. 이게 고객님, 쫙 갈려나오는데 22,000rpm은 1분의 칼날이 22,000번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갈리는데 검마 분쇄가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칼날에 있습니다. 칼날. 지금 보시면 육중의 칼날인데 이게 고강도의 스테인레스예요. 톱니바퀴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 토마토 껍질 질긴 거 자를 때 옛날 어머님들이 빵 칼로 자르셨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단한 검마도 싹 달려나오는 거죠. 이게 유리 용기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분들은 써보실 수가 있는 거. 와, 검마가 그냥 파우더가 됐어, 파우더가. 이 검마는 여기서 뚜껑 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분진이 싹 올라오니까. 고객님, 한번 보세요. 이렇게 분진이 나오면서 싹 한번 부어볼까요? 보시면 고객님. 곱다고 와. 그러니까 좀 전에 넣었던 게 뭐예요? 이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밀가루처럼 착 나오면 우리 집안의 방앗간, 라겐낙 방앗간이 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분들을 써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5월 출신의 최신상으로. 라겐낙의 최신상으로 지금 가져가실 수가 있고 심지어 용기가 1.7로리터 대용량이에요. 유리라서 색밸까, 냄새 밸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세상에나 오늘 가격이 6만 5천 원대까지 떨어지는 시간. 오늘 그냥 일시불 하셔가지고 만 원 할인 딱 받으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연결하시면 카드 청구 할인 5% 받으실 수 있고요. 플러스에서 적립금까지 10% 넣어드릴 테니까 기다리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 K-쇼핑 모바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저희 자부심이 여러분 가격입니다. 보통 예상하는 가격대가 있으시잖아요. 라겐낙인데 초보석 블렌더인데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이거부터 말씀드릴까요? 심지어 용량까지 1.75리터예요. 용량까지 1.75리터 대용량의 글라스 소재인데 이거였죠? 이거예요, 고객님. 이거였죠. 6만 5천 5백 50원 이게 웬 말입니까? 이렇게 떨어져요. 아니, 블렌더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뭐를 갈아먹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질긴 거. 자연을 통째로 먹어야 돼. 이런 여러 가지 영양소들을 먹어야 돼. 그렇죠? 과일은 좀 드시더라도. 맞죠? 식사시거나 과일은 이런 채소들, 야채들은 안 드시잖아요. 왜냐하면 쉽게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고객님 여름철에는 더더욱이 주스의 형태로 갈아서 드시는 게 수분 섭취도 좋고 영양소를 드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과일에다가 이거 질긴 거. 셀러리도 안 뜨게 넣고 여기다 얼음도 한번 짜려놓아보고요. 나만의 건강주스를 만드시는 거예요. 나만의 건강주스. 색깔만 봐도. 그러니까 그린 스무디를 고객님 내가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어서 이 앞쪽에 있는 건 뭐냐면 비트하고 수박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도 색이 좋잖아요.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내 건강을 위해서 이런 색을 통째로 드시는 거고요. 이어서 보여드릴 건 우리 아이들 간식거리로 감자 쉐이크. 여기다 얼음도 한번 넣어보고요. 여기다 우유도 넣고 여기다 꿀 좀 드시면 좋아요, 고객님. 안쪽에 넣으신 다음에 쉐이크도. 이게 고객님 쉐이크 한 잔 만들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딱 드셔가지고 쫙 돌려만 주시면 쉐이크까지. 활용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건강주스 아니면 나의 요리 양념 아니면 아예 간식거리까지 하나로 다 돼요. 여러분 이게 건강이에요. 진짜 백세 시대에는 우리가 이런 거를 막혀야 됩니다. 특히 여름에는 땀으로 빠져나가는 게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하루는 그린 스무디. 그렇죠. 하루는 수박 피트. 하루는 감자 쉐이크. 보여드릴게요. 다 갈아 드실 수 있어요. 얼마나 잘 갈려는지 한번 보여드리면 고객님. 놀라실 것이 무엇보다 이게 건강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갈아서 내 몸속으로 쫙 얹어주는 거. 시원해요. 이게 건강이에요.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렇죠? 내가 건강을 위해서 물론 여러 가지 것들 준비하시겠습니다만 냉장고에 넣어놓지 마세요. 냉장고에 꺼내서 내 입으로 들어가야 그게 보배가 되는 겁니다. 시원한.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시원해요. 그렇죠? 그냥 건강 건강 건강. 맞아 맞아. 그냥 건강함이 느껴지네요. 건강 건강.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내 입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속으로. 우리 가족의 몸속으로 들어와야겠죠. 고객님 쉐이크가 얼마나 이렇게 잘 갈립니까. 그렇죠 고객님. 고객님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내가 요리를 했어요. 저 한 잔만 마시면 안 돼요? 드셔도 돼요. 드셔도 돼요. 뭐 드실래요? 나 이거 마시고. 아 그래요. 드세요. 덥죠? 뭐 이렇게 급하게. 덥잖아요. 시간을 얼마 안 써요. 최근에 이런 색깔을 못 마셔봐가지고 제가. 드셔보세요. 아니요 고객님. 고객님 내 입에 달큰하게 느껴지는 게 그게 내 건강이 원하는 거거든요. 어떠세요? 제가 밥을 안 먹고 지금 방송을 해가지고 배도 약간 고프고 한 잔 마시고 싶더라고요. 좋아요 좋아요. 비트가 또 여자한테 언제 좋잖아요. 이게 그리고 고객님 건강이라는 게. 근데 진짜 뭐 하나 걸리는 게 다 먹었어요. 이게 고객님 22000RPM이잖아요.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게 건강이라는 게 솔직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원할 때 드셔야 되는 거예요. 아마 눈이 떠지는 것 같아요. 눈이 떠지는 것 같아요. 그냥 느낌이야.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기분이 듭니다 여러분. 고객님 또 하나 보여드릴 게 저희가 이렇게 요리를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안쪽에 칼날이 육중이에요. 근데 나 이거 어떻게 씻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역시 락앤락은 달라요. 고객님 보시면 칼날이 이렇게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패킹부터 해서 이 육중의 스텐레스 고강도의 칼날을 내가 세척도 편안하게 해보실 수 있으니까 고객님. 이렇게 끼셔서 세척하시고 건강과일 주스 양념 이런 거 다 만드시고 쓰기도 편하시니까. 이걸 놓치지 마시고요. 어쨌든 지금 보셨을 때 가져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스펙이 지금 빠지는 게 없네요. 일단은 최신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제일 좋아하는 게 우리가 최신상이잖아요. 가장 따끈따끈하게 나온 5월 출시된 지금 초고속 블렌더를 만나실 수가 있고. 용량이 대용량이에요. 1.75L 온 가족이 먹을 거 한꺼번에 다 넣으실 수 있는 유리 소재로 만들어드립니다. 가격이 65,000원에 떨어지는 시간. 진짜 좋은 가격인 거예요. 자동 주문 전화 5,000원 일시불 5,000원 이것만 해도 만 원이에요. 행사카드 5% 청구할인 또 붙습니다. 7만 9,000원에서 여러분 이 가격까지 떨어지는 거고요. 심지어 저희 모바일 연결하시면 적립금이 10% 돌려받으실 수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결제 금액의 10%는 저희가 적립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기다리지 마시고 락앤락으로 하루빨리 배송 받으셔서 건강 음료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저희 자동 주문 전화 모바일 쪽으로 바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필요없어 심장소리로 날 느낄 수 있어 부작기스와 같이 달콤하니 설렘 속에 시끌다우는 목속에 플러스 위치에 접시하시기 바랍니다.